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화 좀 받아요 어제 살이 나느라 날 밤새 꺼져 시체야 토막 냈지 온 삭신이 다 쑤셔 밤새 토막 살인을 했더니 이제 살인은 껌이라니까 살인에 맞드리니까 독행 같은 건 못하겠어 살인 또 할 건데 면세살인 다음 주는 강간도 해야 하는데 강간은 정말 안 내킨다 차라리 살인이 낫지 차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